자 여러분 이제 뭐 정부 발표로는 한 9월 정도면은 조금 이제 하여튼 뭐 추석 특강 전 여름 특강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마스크 벗고서 파이널 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작년 6월은 상당히 쉬웠는데요 이번 6월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뭐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고 또 올해 또 재수하신 분들은 작년에 고3 때 또 여러분들 양껏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평균적인 것보단 여러분들의 학습 지금 정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감안해 본다면 좀 평년보다는 코로나 시대가 있었던 작년을 제외하고라도 체감적 난도는 어려웠다 조금 어려웠다 싶습니다 아마 변별이 확실히 됐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7번 18번 19번 조금 까다로워서 선생님 생각에 올해 1등급 6월 2번 1등급 컷은 47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매년 마친 적이 없습니다 뭐 비슷하게 맞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냥 듣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당연히 이 해설 강의는 선생님 개념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념 강의 책을 또 2만보 2개 책 정도를 펼쳐놓고 짚으시면서 듣는 게 좋습니다 뭐 지도 나오면 아시죠? 지도 클릭하면 서양지도 동양지도 이렇게 딱 자기가 이제 항상 선생님이 말하지만은 구조적 내용 정리 구조적 내용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동양지도 서양지도 또 서양지도는 고대지도 중세지도 대항의 시대 이후의 지도 그러니까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지도죠 중세하면은 신중심의 종교적 세계관이 지도에 많이 이제 투영돼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동양의 지도로 동양의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 이제 중국 지도 또 우리나라 지도 중에서도 전기 중기 이후 후기 조선시대 이건 중기 이후 제작됐던 바로 이제 천화도라는 지도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화사상 그 다음에 땅은 네모네 천원 지방 지방 땅이 네모나다는 사상 그 다음에 외대륙에 상상의 나라 도교사상 많이 있습니다 벌써 뭐 상상의 나라 바로 나오고요 또 이제 종교인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트교 제일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또 가운데 있잖아요 문제가 어렵지 않게 또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냐 벌써 이건 이제 지금의 방위와 같고요 얘는 지금 지도의 위쪽이 천국 해가 뜨는 곳 동쪽 해가 뜨는 곳 눈부신 곳 거기 아 이런거지 이제 그런거 그래서 동쪽을 위쪽에 둔다는 건 내가 섬긴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곳을 위에 두는 거야 우리가 섬기는 곳을 아래 내려다 볼 순 없잖아 우리 영어에서 왜 look down on me don't look down on me 뭐 그러고 있잖아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look down look up look up 자 과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에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인데 뭐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구요 그쵸 현재 뭐 그림에서 봐서도 요건 유럽 써있죠 아프리카 아시아 구대륙이 있죠 여기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구대륙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요지도 잘 보면 요거 지중에도 그려져 있습니다만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구요 자 2번 문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봐도 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는 중국의 구일인과 베트남의 하롱베이다 그쵸 뭐가 떠올라 된다 그랬습니까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의 용식 지형으로 뭐 침식도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용식 녹는거죠 화학적 풍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물이 쫙쫙 빠져요 반동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화학작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온 다습할수록 활발할 수 밖에 없는 거구요 답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용암의 종류에는 죽같은 용암과 엿같은 용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같은 용암은 현무암 엿같은 용암은 엿 안조유 요거 배웠죠 엿 안조유 안산암 조면암 유문암 요거는 이제 화산암이죠 화산암 우리가 이제 용암이 땅속에서 굳으면 관이방 땅위에서 굳으면 화산암 요렇게 됩니다 용암 용암